벨기에 출신 당구선수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의 원쿠션 레슨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쿠션으로 친다는 것은 대부분 알지만요, 공까지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면 득점도 하고 공도 모을 수 있을까요? 1적구를 두껍게 밀어쳐서 원쿠션으로 득점하면요, 아래쪽 코너에 공이 모입니다. 이때 1적구가 힘있게 진행해야 하고요, 수구가 옆으로 너무 눕지 말아야 하므로 당점을 살짝 올려서 10시 방향 투팁 정도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연습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면 고수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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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